안녕하세요. 지영의 친구 미영이 센탄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멋붙고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누구보고 이렇게 마음을 축하해 주셔서 집에 계신 분들도 좋고 일단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명백입니다. 지영이를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요. 저희 각대가 올까봐 지금 어... 지금 지영이가 대로를 만난 후에 제가 미국 주차에 있던 한국 주차에 있던 늘 밤에 자기 전에 지영아 고맙고 사랑하고 존경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대로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인데 성격에 쌓여있는 말이 훌륭한 남자 뒤에 훌륭한 여자가 있는 것처럼 훌륭한 여자 뒤에 훌륭한 남자가 있고 있어서 대로야 너무나도 고맙고 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지영이와 대로의 많은 영화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인 오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순간 친구를 만드는 지명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대로 만나고 이 시간에 대로 만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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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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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ou are mine What's in my time That's good What's in my 평생 It's coming